지우가 좀 봐봐 아 너무 웃기다 나.. 나도.. 나도.. 찌찌가 이렇게 지우는 뭐야 뚜껑을 거꾸로 썼다 거꾸로 이렇게 업사이더 이렇게 웃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네 하이쿠 지우야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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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있었다 이거 뚜껑을 뚜껑을 괜찮아 괜찮아 응 다시 가져가면 되지 응 괜찮아 다시 가져가면 되지 오잇 우리 재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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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지우가 아니 이거는 다 지우야 지우야 다 사라 재하가 쓸 거래 지우야 지우야 땜버린 탬버린 탬버린 층 트깅 두개 있습니다 신발즈 같다 유리 뚜껑밖에 없어. 유리 뚜껑은 위험하잖아. 이거 유리 뚜껑이에요? 아니, 이거는 양은 냄비 뚜껑인데 양은 냄비 뚜껑은 하나밖에 없어. 응하니? 재아는 응하나 봐. 어? 그런데 이 닿는 게 없네. 이거 닿는 게? 여기 떨어졌어. 여기 떨어졌어. 이리 와봐. 우리 재아, 영화를 구하기. 재아! 혼나! 너 영아 좀 때리지 마.